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예인선이 동해 해경에 의해 적발됐습니다. 동해 해경경찰서에 따르면 72톤 부산선적 예인선 B호는 지난 3일 밤 10시쯤 무코황 인근 해상에서 펌프 스위치 고장으로 연료유 50리터를 유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해경은 신고지점 통항선박 17척 중 해상 유출률을 분석해 부산선박의 혐의를 파악하고 부산 해경과 공조수세를 통해 도주선박을 검거했습니다.